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만족해서 더 만족하면 뇌와 위를 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비만의 이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저의 책인 미각교정 다이어트에 있는 내용을 오늘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해서 더 만족하라 그런 어떤 챕터가 있는데요. 이게 미각중독 극복훈련입니다. 현대인의 미각중독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스트레스를 보상하기 위한 반대급부로서 자극적인 맛에 집착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미각중독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중독이나 짠맛중독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건강한 미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각교정 다이어트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각중독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찾게 된다. 스트레스로 고조된 심신의 긴장감과 적응도 탓에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원하고 또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의 반대급부로 케락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에너지와 케락적인 보상 이 두 가지 모두 잘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이다. 미각중독은 삶의 패턴에서 기인했으므로 일정정도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와 패턴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미각중독은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미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다운사인증의 미약. 그래서 비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외부의 온갖 자극이 인체에 작용하여 몸과 마음의 부담을 주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흡수하거나 반사하며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지만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변화가 개인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었으면 질병이 있겠죠. 그래서 기능적인 질병의 상당 부분이 스트레스에서 개인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양상은 개인에 따라 다른데요. 개인의 경험, 개인의 성격, 개인의 건강상태, 개인의 지금 심리적 여유, 자존감의 정도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트레스의 핵심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가장 밀접한 생각은 걱정이죠. 걱정은 머리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내 나의 몸을 긴장시켜 다양한 신체 증상이 일으키고 이 심리적 정성과 신체적 정상이 결합되면서 우리 몸에 자극을 준다는 거죠. 가슴뛰, 부위면, 소화불량, 두통 등의 신체 증상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다시 그 증상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걱정이 걱정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각 중독과 스트레스는 걱정하는 마음과 만족하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 두 가지에서 옵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개인의 스트레스를 동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경쟁적인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양산해 낼 수밖에 없고 중독적 성향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걱정하는 마음을 잘 대응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만족해서 더 만족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퇴치법.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걱정의 실체를 알면 걱정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4%만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실제로 나머지 96%는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은 22% 어떻게도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땅히 경주해야 될 건설적인 걱정보다는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일에 대한 대부분의 걱정에 우리의 에너지와 자존감을 깔아먹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을 끌면 걱정은 작아진다. 걱정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다리거나 두고 보는 것도 최선의 해결책일 때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걱정은 시간 앞에서 무뎌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다는 것도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걱정한 자신은 용인하고 걱정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et it go! 그냥 내버려둬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겠죠. 틀어놓으면 걱정이 반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지나가는 일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걱정하기보다는 걱정을 만들어낸 원인을 찾아 먼저 부딪혀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방법이 남에게 의견과학입니다. 저도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지금 당장 자기를 괴롭히는 걱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람에게 틀어놓고 이야기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한다고 세계적을 찾는 경우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못 찾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맞든 틀리든 어떤 결론을 지어주고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마음의 위안이 된다는 거죠. 당신 자신이 판단하는 것보다 당신의 장점이 훨씬 많다라고 내가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고지껏대로 듣지 않지만 그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핵심적인 신념,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성적인 판단에 넘어서 자신감이 감정화된 자기 사랑하기 상태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만족해서 더 만족훈련 나의 실패와 실수를 용인하라. 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관점보다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해라. 나의 단점을 다른 사람의 장점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항상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킨십과 칭찬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스킨십을 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면 나에게 긍정적인 주문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것보다는 내가 이룬 것을 사랑하다.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의 현실이 미래의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족해서 더 만족하는 오늘의 행복한 생활 누리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